K-뷰티 이노베이션 어워드 중국망이 선택한 금상 AMC와 함께 하겠습니다. AMC의 박성희 이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금상 받으셨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품 홍보사항의 뷰티 박람회에 나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쯤되면 AMC가 어떤 회사인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996년에 설립해서 반도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회사입니다. 네, 이번에 회사 성장을 위해서 신규 아이템을 찾다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부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시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피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 소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꽤 많은데 자기 피부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매장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국가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 집에서도 자기의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지닌 스킨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고객님들을 피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쪽 피부 쪽에 관련돼서 저희가 IT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더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하게 피부 관리할 수 있는 A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